안녕! 자, 효자연여 효도르 효순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자, 지금은요. 12월 8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6시 딱 정각이에요. 오늘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025학년도 커리큘럼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 그래서 상승의 시작, 재촬영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이제 효자 여러분들을 위한 캐스트를 이제 찍기로 마음을 먹고 길지는 않게 할 생각인데 주제는 뭐냐면 이제 다시 할까 말까 고민되는 효자에게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안 건드리는 게 국룰이긴 하죠. 왜냐하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또 다음에 새로운 학생들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히 맞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3개월 혹은 한 달이라도 같이 공부했던 이제 효자, 효녀, 효순이들이 전국에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오늘 수능 성적표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게 뻔하잖아. 나도 강사 오래 해봤으니까 알죠. 성적표를 딱 받고 나면 등급도 뭐 예상대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택과목 같은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어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잘 본 줄 알았는데 가치점을 뭐 잘못하고 성적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제발 제발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씨 등급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쾌재 환호를 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좀 마음이 편치는 않지. 그치? 수능 끝나고 나서도 막 너무 신나고 수능 만점자 이번에 전국에 한 명이라니까 그 한 명 제외하고는 마음이 불편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럴 수 있는데 물론 또 잘 본 사람들도 있는 거 알아. 그래서 이번에 성적 발표 나자마자 바로 수학 1등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Q&A에 올려준 친구도 있고 너무 고생들 많았고 잘했고 또 수강표에 남겨준 학생들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있지. 근데 또 누군가는 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뭐 완전히 이제 망해서 그냥 미련 없이 나는 한 번 더 한다라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다시 할까 말까 이제 고민되는 효자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뭐 짧게라도 좀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캐스트를 이제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나하고 같이 썼던 어떤 효자들을 위한 그런 대화인 거예요. 뭐 지나가다 들렀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 이제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선생님의 대답은 뭐냐. 하지 마세요! 가 아니고요. 다시 하세요! 도 아니고 정답이 있을까? 이게 과연. 여러분들 진짜 지금 엄청난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정답이 있을까? 그러니까 수학처럼 이렇게 정답이 딱 떨어지게 있는 문제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한 번 뭐 더 했을 때 더 올라가면은 좋겠는데 뭐 무조건 올라가겠다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수능이라는 게 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라 예상을 못 하고 뭔가 그냥 시원하게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수능만 끝나면은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얘기거든. 그러면은 아 이거를 대학을 내가 지금 가야 돼? 일단 갔다가 뭐 반수를 해? 아니면 등록만 해놓고 뭐 재수를 해?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갈 수 있는 대학을 가? 근데 또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재수를 하거나 N수를 한다는 건 또 그런 비용적인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하고의 또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랑 내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비교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지. 하 제가 나보다 공부 못 했는데 나보다 이번에 잘 봤네. 이러면서 막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군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건강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막 걸켜 있을 수 있지. 이성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감성은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라 말하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지. 물론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제 열심히 또 와가지고 선생님 어떡하죠? 이러면서 이제 조언을 구하게 해서 올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또 읽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이제 져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무책임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가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 그 수능 수학 성적 가지고 그 표준 점수로 이제 그 분포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나왔으니까 그냥 내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될 거란 말이지.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될 거야. 분명히. 그러면서 또 분석이 나오면서 뭐 이번 수능이 뭐 어려웠고 수학이 지금 표준 점수 만점의 표준 점수가 작년보다는 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리고 요쪽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거고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뭐 수능 봤으면 당연히 알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정보들이 막 있으니까 그것들을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 막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 이거 이런 상황이면 한 번 더 해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야씨 이러면은 이거 뭐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이제 좌절감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건데 당분간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내가 맨날 했던 얘기 있잖아.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해도 정보가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쪽에 휘둘리고 저쪽에 휘둘리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중심을 지키고 있기는 정말 힘든 시기인 게 맞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일단은 막 빨리 당장 결정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원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원서 쓰는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 준비는 할 수 있잖아.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원서를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거 준비하시고 뭐 어디 라인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준비는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붙었는데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그치?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또 선택해야 될 시점들이 있을 건데 지금 당장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할 수도 없는 거니까 서둘러서 막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정리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고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스트레스만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앞으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정보가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냥 들어오게 놔두세요. 그리고 생각이 흘러가게 놔두고 차차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돼. 굉장히 우울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선생님이 파이널 때 했던 얘기 있죠?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몇 년 후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 대세에 영향은 없을 건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겠지. 그치? 그 기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이제 요구에 대한 것들 분석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선생님은 강사로서 이런 것들 데이터로 분석을 당연히 하겠죠. 2025학년도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것들을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는 뭐 크게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뭐 20시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나까지 거기다가 막 덧붙여서 더 정보를 주고 싶진 않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진짜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계획대로 된 인생은 없다. 효자라면은 알잖아. 선생님이 이제 대충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원래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음악을 하겠다고 일본으로 가서 근데 갔더니 이제 노동자가 돼가지고 노동자로서의 생활 외노자였죠. 외노자로 살다가 왜 내가 일본에 갔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음악을 시켜주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외노자가 됐다가 대학원을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됐는데 대학원에서 만나게 된 우리 스승님 제가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그 스승님이 있는데 그분이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 공연 예술이나 미술이나 이쪽을 활동을 하시는 프로듀서셔서 내가 거기에서 이제 스승님한테 배우면서 프로듀서 제작자 그래서 공연 기획을 하고 축제 예술 감독을 하고 그러다가 또 메가스터디와 하고 이녀의 돼가지고 이제 수학 강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지. 인강까지 하게 되고. 참 나라고 이럴 줄 알았겠니? 몰랐죠?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수능 봤을 때 그때 내가 이제 나한테 선택 나는 그래도 이제 수능을 잘 봤어서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요. 물론 선생님이 노력도 열심히 했겠죠. 그렇지만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항상 잘 되는 거는 노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렇지만은 운이 좋은 것도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걸 이제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기가 막히게 좀 운이 나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 운이 되게 좋기도 하고 어떨 때 운이 나쁘기도 하고 이게 번갈아하면서 나오니까 만약에 이번에 운이 진짜 기가 막히게 나빴다면 다음번에 운이 좋은 타이밍이 또 올 겁니다. 그건 오게 돼요. 근데 어쨌거나 나는 이제 입시는 잘해서 그때 이제 선택지는 뭐 의대를 갈 것이냐 뭐 서울대를 갈 것이냐 이런 선택에서 나는 서울대 공대를 선택을 하고 컴퓨터를 전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를 전혀 몰랐지.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선생님 나이 정도가 되면은 대학교를 어디를 가고 이런 전공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어진 경우도 많고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전공 선택한 거랑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지만 선생님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전공이랑 상관없이 뭐 40대 이제 들어가면은 전공이랑 상관없이 또 자기의 길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중간중간에 여러 변곡점들을 거치게 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와 씨 대박 나한테도 이런 일이 오다니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니 이러면서 이제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게 되면은 좌절스러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래 뭐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이 많죠? 하고 싶다면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다면 하면 돼.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한다는 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 상담을 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봐서 아 얘가 좀 하고 싶구나 라고 하면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 도저히 이거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어찌 됐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 올해도 계획대로 안 됐잖아.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계획대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과정이든 결과든 뭐 최종적인 결과든지 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되는 그런 삶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를 뭐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또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막살난 얘기냐. 그게 아니고 그 과정 과정을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행복함을 또 느끼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소소한 행복들도 알아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인생에 되게 많은 요소 중에서 그 한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 99%를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되게 작은 요소인데 전체적으로 좀 길 크게 보셔야 되고 길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나이도 그렇죠. 경험이 부족하지. 그 다음에 입시 끝나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야 길게 봐 20년 후를 봐 해도 그게 안 그려지는 거를 나도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멋있게 안 돼. 여러분들이 계속 혼란스러울 거야. 그래도 최대한 조금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순간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럴 때는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최대한 이제 흔들리지는 않고 줏대를 잘 잡고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일본을 가게 될 줄 몰랐고 일본에 그렇게 오래 살 생각도 없었고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그 스토리 말고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니? 내가 이거 아마 그 작년에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것도 있었냐면 심지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동자로 살다가 아 나는 그래도 음악을 하러 왔으니까 예술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막 이렇게 알아봤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일단 학비가 너무 비싸고 아이씨 이럴 거면 내가 왜 여기 있지? 일본에 있지? 나 그럼 뉴욕으로 가볼까 말인데 뉴욕은 학비가 막 두 배야 1년에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갔어. 아 이것도 안 되네. 내가 이제 300만 원 들고 일본을 갔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그러면 이제 비자가 끊겨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되게 생겼으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막 알아보다가 그 내가 최종적으로 가게 된 학교가 이제 도쿄예대라는 학교인데 거기가 이제 나도 가기 전에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좋은 국립예술대학교고 아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긴 굉장히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그 정도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제 원서를 쓴 몇 개의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데는 예술은 쓰지도 못했어. 거기에 하나 썼고 그것도 발표가 그건 제일 나중이라서 나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장학금 주는 데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학군데를 내가 찾아가지고 시험을 봐서 장학금이 나오게 결정이 됐어요. 시험 보는 건 이제 일본어를 막 글 쓰고 이런 건데 외국인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일본어 열심히 공부했죠. 가서 1년 만에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서 그때 거기 붙었던 게 뭔지 알아? 해양스포츠학과였어요. 그 선생님이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이런 거 강사를 할 뻔했어. 거기를 붙은 거야. 근데 장학금 준다니까 일단 일본에 남아있고 싶으니까 내가 그걸 진짜 할 뻔했어.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찰나에 막 비자도 끊기고 막 나가라고 엄청 무시받았어요. 그때는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니까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합격 발표가 딱 났는데 그 도쿄예대라는 학교에서 봐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됐지.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엄청 잘 됐구나. 선생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가 음악화 한 데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때 알고 봤더니 내가 이제 봤던 그 학교 캠퍼스도 막 다른 데 있고 같은 학교긴 한데 도쿄에 내가 캠퍼스가 네 군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캠퍼스도 다른 데 있고 그 본 캠퍼스가 가장 그 막 벚꽃 이쁘고 이런 우애노 공원이라는 되게 예쁜 데 있는데 거기 말고 캠퍼스도 다른 데 있고 우리 교수님 그걸 나 입학식 날 알았어. 입학식 날 가서 교수님 만났는데 교수님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딴 데 가자는 거야.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음악 음대였거든요 내가. 그랬는데 음악 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계획이 망한 거지. 그치. 근데 거기서 내가 뭐 때려칠 수도 있었지만 그래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뭐 그런 또 이런 여러 기회들이 생기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내가 된 거지. 근데 왜 그래서 강사가 됐지? 아무튼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제작자가 되고 축제예술감독이 되고 이러다가 또 막 계획대로 또 안 돼. 또 뭐 망하고 막 뒤집어져요. 어렸을 때는 뭐 그랬었다고. 나도. 그래서 어쩌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랬고. 에휴 참. 마무리할게요.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나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작년에 내가 무슨 일 있었어 얘들아. 집에 불 났잖아. 그래가지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캐스트 해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몇 만이고 조회수 1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염순이 배기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또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는 또 가족 여러분들이 있고 선생님도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고요. 그런 소소한 행복들도 생각을 해가면서 다음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지.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방법을 찾을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답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꼭 방법을 찾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응원하고요. 힘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혹시라도 또 다시 하게 되면 또 만나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지. 그럼 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바이바이